엄마 아픈 게 너무 속상해서 다시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엄마 동생 잘 부탁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잘못하면 엄마를 못 볼 수 있겠다 엄마는 저한테 없으면 언제나 소소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 짐이 되는 엄마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지켜줘야죠 우리 애기들 음식하고 청소, 빨래 돌리는 게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엄마만 괜찮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챙겨드리고 시켜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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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